자 그 파워포인트 처럼 그래픽 디자인 하고 이제 발표 절화 같은거 만들 때 흔히 사용하는 캄바라고 하는 그래픽 디자인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웹으로만 사용하는 거죠. 무료 버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많이들 쓰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기능이 하나 추가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 인공지능 관련돼서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래픽을 내가 이제 텍스트를 주고 검색을 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찾아서 쓰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에는 그런게 있잖아요. 문장으로 내가 원하는 그래픽의 내용을 설명하듯이 적어 놓으면은 그런 그림을 인공지능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그림을 화가가 그려주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직접 사진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이 여기 이제 내장되게 됐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기능 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앱이라는 게 있고요. 앱을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럼 이제 화면이 좀 바뀌는데 이중에 여러가지 앱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거 텍스트 투 이미지 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해보게 되면 기존에 만들고 있던 디자인에다가 내가 뭐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으면 거기다가 집어 넣을 건지 아니면 이제 새로 만들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창이 일단 뜨는데 여기 이제 새 디자인에서 사용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포맷으로 일단 만들 거냐를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텍스트 이미지를 새로 만드는 글자를 집어넣으면 그림으로 만들어 준다는 어떤 표현을 형성화 한 것이죠. 사용을 누르고 이쪽에다가 내가 이제 쓰고 싶은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한글로 입력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로 써 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글로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당근을 먹고 있는 기토마리 이렇게 딱 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개를 보여 주는 게 있고 사진 형태로 보여 줄 건지 드로잉으로 보여 줄 건데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뭘 선택하는 게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개 4개를 보여주는 스타일 선택해서 알아서 선택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미지 생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림을 이제 보여주겠죠. 이쪽에 이제 퍼센트가 올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결과가 나왔죠. 나왔는데 지금 한글로 쓴 당근을 먹고 있는 토끼 두 마리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국어로는 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를 이제 다시 예를 들어서 두 마리의 토끼다. 이 문법 같은 거는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 알아서 선택을 누르고 생선을 누르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뭔가 만들고 있는 듯한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고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하나를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 그림이 이쪽에다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슬라이드에다가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가운데 위치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림이 좀 선명하게 나왔지만 이게 좀 실사 같은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입이 여기 있는데 당근이 이렇게 몸에 박혀 있는 듯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쓸 때는 사실은 사람을 그리는 경우에는 얼굴이 흉측하게 나오거나 손가락같이 섬세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왜곡돼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도를 많이 해 보고요. 이거 할 때 다시 시작한지 바로 넣지 말고 이거는 항상 카피해 두세요. 복사해서 나중에 붙여 넣어서 이마를 좀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생성하게 되면 다른 모습을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좀 괜찮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잘 써가면서 내가 필요한 그림이 좀 괜찮은 그림이 나올 때까지 테스트를 한번 해 보면 됩니다. 지금을 조금 더 다른 그림들을 제가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더 실행을 시켜 본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것만 완성이 되면 되겠죠. 보통 네 길을 그려주기 때문에 네 번째 게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를 더 봤어요. 그럼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여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그림은 아니지만 뭔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이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다른 데서 찾기가 힘들 수도 있고 그림을 찾더라도 뭐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쓰기가 꺼려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텍스트 이미지 마들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쓸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캄바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같은 거를 하겠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랑 가져가 볼게요. 파워포인트 하나를 열어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 컨트롤 V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형태로는 이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 공유 같은 걸 누르게 되면 이런 걸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나온 것 중에 PNG 같은 거 이 SVG 같은 벡터 이미지는 이렇게 유료 기능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PNG 같은 걸로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투명하게 배경을 주거나 파일 크기를 내가 조성하는 것은 유료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 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런 그림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 하나하나 쓸 때에는 슬라이드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워놓고 이거를 적당하게 사이즈를 조정을 해 준 다음에 뭐 크기를 맞추거나 사이즈 조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전체로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게 되면은 PNG 같은 걸로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그럼 이제 아까 다운로드 받은 게 있고 이쪽에 이제 있겠죠. 자 아까는 슬라이드 하나만 있을 때는 이제 한 장만 들어 보고 즉 슬라이드 두 장이 생겼기 때문에 압축 파일로 해서 이 두 개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자 그림이 두 개가 있었으니까 그림 하나 이게 1페이지에 있던 거고요. 자 이게 2페이지에 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겹쳐 놓으면 이 그림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슬라이드 전체 공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잘라서 쓰면 되게 좋고 필요하다면 약간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캄바에서 거기서 작업을 하는 거면은 거기서 작업을 해서 이제 쓰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텍스트 기반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테스트 투 이미지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이 캄바를 쓰는 것은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 캄바에도 이런 기능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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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